끼임, 추락 등 산업현장 사고로 하루 평균 5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을 위해 노동정책 비전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으로 수립하고 경기도가 당면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5가지의 추진 전략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개 시군에서 활동하던 노동안전지킴이를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건설 현장과 제조, 물류업체 등의 안전시설을 점검합니다. 또한 도내 6개 지역에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31개 시군으로 늘립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물과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보다 촘촘한 산업안전망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닌 근로감독권의 공유를 추진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는 이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노동단체 등과 산재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주의투비 김태희입니다. 경기주의투비 김태희입니다. 경기주의투비 김태희입니다. 경기주의투비 김태희입니다. 경기주의투비 김태희입니다.